내가 부른다 내가 부른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5, 6, 7, 8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어디로?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난 너와 같은 차를 타고 난 너와 같은 곳을 보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으로 그곳은 천국일 거야 아, 달달하다 맞습니다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아, 근데 지금 우리 지사진 표정이 썩 좋지 않네 Oh baby 너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 나의 맘 속 안에서 나를 슬프게 한 그 말 우린 사랑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이유 바보같이 아무 말도 전할 수 없었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몰랐었어 여기까지 아, 이제 혹시 코러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? 사실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끊어버릴 거 정말 이 불필요한 코러스 아, 이제 혹시 코러스 내가 하면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